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네, 살인 스케줄을 비교적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벼락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벼락치기 하듯이 영상을 몰아서 올리고 있네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소중한 댓글들을 여유있게 읽어보고 답을 달 시간이 없어요. 아마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구독자님들께서 대신 또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이번주 공모주를 채 마무리 짓지도 못했는데 벌써 다음주도 5개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용을 파악해야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중에 우선순위를 더 볼 만한 것들 먼저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롯데렌탈입니다. 1986년에 설립돼서 2015년에 롯데그룹에 편입이 됐고요.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종합렌탈 기업이에요. 장단기 렌터카와 오토리스, 중고차, 공유차량, 이렇게 자동차 관련 렌탈뿐 아니라 일반 소비재 렌탈까지도 다루고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종합렌탈 업체입니다. 주요 자회사로는 리스와 금융알부 업체인 롯데오토리스가 있고요. 렌터카 정비업체, 롯데오토케어도 두고 있고요. 최대 규모의 중고차 경매장인 롯데오토옥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쉐어링 서비스 기업인 그린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지분 47.06%를 보유하고 있는 호텔 롯데예요. 특수관계인은 부산 롯데호텔이고요. 현재 이들의 지분율이 75%가 넘는데 공모 이후에는 60%대로 낮아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높은 수준이라서 경영권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봐야겠죠. 롯데오토의 경쟁력은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9년에 렌터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쭉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점유율 21.8%를 기록하면서 업계 1위를 견고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SK렌터카와 현대캐피탈이 잇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롯데 렌탈의 점유율이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SK렌터카의 점유율은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게 2019년에 SK네트워크스가 AJ렌터카를 인수했고요. 이후에 SK네트워크스의 렌터카 사업부와 통합이 되면서 SK렌터카가 설립이 된 거거든요. 업계 2위와 3위가 합쳐지면서 점유율이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주 불안할 정도로 따라잡히는 모습은 아닌 듯 하네요. 그래도 이 1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롯데 렌탈이 투자와 차입 규모를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부문별 경쟁력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렌터카 부문에서는 장기 렌터카는 홈쇼핑 런칭 그리고 신동협이 선전하는 신차장이 출시하면서 영업채널을 확대했고요. 전체 시장 성장 대비해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 렌터카도 가동률 쭉 증가했고요. 근데 회사는 렌터카 말고 중고차도 다르잖아요. 중고차는 사실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물건을 찾는 게 정말 어렵고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롯데 렌탈은 기존 오토 렌탈에서 이용하던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된 중고차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력도 믿을 수 있고요. 거래 플랫폼도 확실하게 만들어놔서 그 자체로 경쟁력을 갖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업계 최초로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린카는 쏘카를 잇는 업계 1위 카쉐어링 업체인데 지난해 업계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아직 그린카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또 쏘카가 기업가치 1조원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가 된 만큼 이 부분을 조금 키우고자 노력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반 렌탈에서는 과연 뭘 다룰까 궁금했는데 건설 장비와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취급하네요. 건설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데다가 물류도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매출 확대가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 알짜 사업부라고 하네요. 매출은 예상되듯이 장단기 오토렌탈에서 50% 이상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중고차, 그 다음이 일반 렌탈, 다음은 카쉐어링 순서입니다. 최근에 중고차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기는 하네요. 일반 렌탈은 항상 그래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지하는 것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롯데렌탈이 사업을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꾸준히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영업수익이 2018년 1조 후반대에서 2019년 2조를 넘어섰고요. 작년에도 2조 2521억 원을 기록했죠. 절대적인 수치도 크고 또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영업수익은 8.7% 증가, 영업이익은 49%나 증가했어요. 단기순이익도 뭐 2배 이상 뛰었네요. 하지만 재무건성성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600%를 넘어가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롯데렌탈은 대규모 차입을 일으켜서 대여용 사업 차량을 확보하고 차량 대여를 통해서 현금을 창출시키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중고차 매각 시장에서 매각을 하고 그래서 자산을 회수하고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특히 앞에서 SK네트워크스가 AJ렌터카를 인수하면서 경쟁이 좀 심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투자와 차입 규모가 좀 더 증가해버렸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이 높은 부채비율이 다소 걱정이 조금 덜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부채와 투자를 통해서 현금 창출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경쟁으로 인한 단가이나 압력이나 판관비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고 해도 또 경쟁사 대비해서 보면 200% 정도나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을 받기도 했어요. 신용등급 강등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이때 때마침 IPO를 진행하게 된 거죠. 이번 공모를 통해서 다행히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3,357억 원의 자본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모가가 상단에서 결정이 되면 유입되는 규모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게 되고요. 부채비율은 부채나누기 자본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도 당연히 개선이 기대됩니다. 3,357억 원 가정을 하면 440.80%까지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경쟁사들과 큰 차이가 없죠. 이건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면 롯데렌탈은 호텔롯데가 최대 주주인 국내 1위 종합렌탈 기업이다. 렌터카 이외에 중고차, 카쉐어링, 일반 렌탈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1989년 렌터카 사업 이후에 줄곧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 SK네트워크와 AJ렌터카의 인수 이후에 경쟁 심화 문제를 겪고 있기는 하다. 실적을 보면 꾸준히 외형을 확장해왔고 영업수익도 2조 규모가 넘는 탄탄한 기업이다.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600%가 넘어가는 부채비율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번 IPO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조금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공모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42만 2천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4만 7천원에서 5만 9천원으로 제시됐고요. 공모가 상담 기준으로 총 공모 금액은 약 8,509억원이나 됩니다. 예상시 총은 2조 1,614억원 정도. 일반 청약자 물량은 25% 기준 360만 5천5백주고요. 청약은 9일부터 10일, 환불은 12일에, 상장일은 아직은 미정이네요. 아무튼 역대급으로 정말 다양한 증권사에서 물량을 인수해 갔는데요. 총 8개 증권사예요. NH, 한국, KB, 미래, 삼성, 신한, 키움, 하나. 그런데 중복 청약이 안 된다는 거. 그래도 청약 건수가 조금 나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공모는 신주모직 50%, 구주매출 50%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매출은 그로스 파트너와 롯데손해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량 다 매각하더라고요. 롯데그룹이 롯데렌탈을 인수할 당시에 그로스 파트너와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이 인수 자금을 제공했었는데요.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은 다 이미 롯데렌탈의 지분을 매각했고요. 그로스 파트너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죠. 롯데손해보험은 롯데그룹이 2019년에 매각했어요.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던 롯데렌탈의 지분을 이번에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요. 관계정리수순을 밟게 될 것 같네요. 구주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죠. 공모자금의 절반이 회사 발전이 아니라 구주주의 차익실현에 쓰인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래도 공모규모가 워낙에 커서 신주발행을 통해서 회사가 순수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재범이 최소 3,35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업자금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고요. 또 오히려 구주주들이 보유지분의 구주매출을 통해서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또 구주주로 최대주주인 호텔 롯데와 특수관계인 부산호텔 롯데만 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단기에 차익실현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는 20%를 배정했는데요. 미달 가능성이 있을지 간단히 보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702억 원 규모가 배정이 된 거거든요. 직원 수 856명에게 균등하게 배정된다고 가정을 하면 1인당 평균 금액은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대형 IPO 대비해서는 훨씬 덜 부담스러운 수준이기는 한데 우선 1년 묶여야 되는 관점에서 청약률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달율이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공모재금은 투자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에 많은 비중을 투입하더라고요. 또 그린카 사업에도 1,000억 원이나 지분을 출자해서 카쉐어링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카카오까지 카쉐어링에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린카 쪽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린카도 전기차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눈에 뜨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도 이미 MOU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수 보면 비율로 31.49%고요. 앞에서 봤듯이 구주주들이 구주 매출로 주식을 이번에 다 팔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습니다. 공모 주식만 전부 다 상장일에 매각이 가능하겠죠. 금액으로 계산하면 6,807억 원이 됩니다.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형 IPO들과 비교해서 보시면요. 카카오게임즈보다는 공모 규모가 훨씬 롯데렌탈이 큰데 오히려 유통가능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SD바이오센서는 롯데렌탈보다 규모가 작았음에도 유통가능 금액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금액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적내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EV EVITA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EV EVITA는 HK INOEN 때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었죠. EV는 기업가치를 말하고 EVITA는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을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가치가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서만 벌어들인 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EV EVITA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왜 퍼가 아닌 EV EVITA를 선택하냐면 대규모 설비투자로 감가상각 규모가 큰 기업들은 회계처리상 감가상각비가 현금 유출은 없는데 계속해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투자가 주를 이루는 제조업이나 제약업체는 주로 EV EVITA를 활용합니다. 롯데렌털은 왜 EV EVITA일까요? 자동차, 자동차라는 자산이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비교기업으로는 국내로 한정해서 SK렌터카, AJ네트웍스를 선정했고요. 이 두 개 기업의 평균 EV EVITA를 계산해서 5.6배가 나왔습니다. 네, 유사회사로 선정된 기업들과 실적을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차이가 큽니다. 규모면에서. 그래서 억지스러운 유사기업 선정은 절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또 롯데렌털은 두 회사과는 달리 공유 차량, 그린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삼으면서 몸값을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제기됐었거든요. 게다가 IPO를 앞두고 그린카가 사모펀드로부터 약 1,5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린카 믿고 몸값을 높여잡지 않겠냐 싶었는데 다행히 국내 기업만 비교군으로 선정을 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버와 비교하기에는 그린카의 역량이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네, 다음 주당평가가의 계산 어떻게 했나 볼게요. 롯데렌탈의 적용에비다는 1조 1,206억 원 정도. 여기다가 적용 EV에비다 5.6배를 곱해서 EV, 기업가치를 6조 2,772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여기서 순 부채를 빼서 평가시가 총액은 3조 95억 원을 도출했습니다. 적용 주식소로 나눠서 주당평가가의 8만 2,152원이 나왔네요. 그리고 할인율 42.79%에서 28.18%를 적용했습니다. 그냥 딱 봐도 할인율이 높은 편이죠.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28% 정도면 굉장히 높습니다. 10%대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롯데렌탈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었어요. AJ 네트워크의 실적이 수정되면서 EV에비다 배수가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적용 EV에비다 배수가 5.46배에서 5.6배로 높아진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당평가가액도 더 높게 계산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욕심을 내고자 했다면 할인율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공모가 밴드를 높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인율을 높여잡아서 공모가 밴드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내용 간단히 또 정리해봤으니까 글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공모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어요. 롯데렌탈이 차입을 일으켜서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버니까 이자 비용이 엄청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EV에비다를 적용하면 이자 비용까지도 그냥 깔끔하게 제거돼 버리니까요. 이렇게 금융 비용을 가치평가 과정에서 누락시키는 게 맞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AJ 네트워크가 상장할 당시에는 퍼하고 EV에비다를 1대1로 산술평균해서 기업가치를 계산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수요예측 결과와 함께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직접 가치평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배정 물량 확인하시고요. NH와 한투가 가장 많이 받았고 KB증권이 72만주 정도 되고요. 미래에셋부터 하나금융투자까지는 배정 물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경쟁률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당일에 체크하면서 청약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청약한도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적어뒀으니까 화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찾아올게요. 수요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찾아올게요.